좋다. 어찌 됐든 언니덕택에 여기 카페도 오고 멋있는데 저 물고기도 하고 좋다. 옆모습하고 아이고 이 말미잘도 있네. 뭐가 말미잘이야? 저기 말미잘이야. 아니. 아 산호? 저거 말미잘 같은데? 이런 게 다 말미잘이야. 살아있네. 다. 너무 멋있는 데 데리고 와서 고마워. 찍어봐. 우야 많다. 응? 이거 양이 되게 많아. 이거 먹다가 언니 차가 이걸로 좀 잡숴고 그래. 난 이걸로 다 먹었어. 나 멋있는 데는 할 수 없이 찍어. 근데 언니 최대한으로 뒷모습, 옆모습으로 갈 테니까 나 한 번만 딱 찍고 올게. 야 이거 여기 다 살아있네. 어머야. 언니 다. 다른데 갈 필요가 없네. 이제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야. 가오리가 다 있고. 우와 멋있다. 바다 냄새나고. 너네 어딜 도망가해. 왜 도망가. 왜 도망가. 아이고. 너무 예뻐라. 야 너네 왜 이렇게 이쁘냐. 세상에. 세상에. 진짜 이쁘다. 우와 어디 있냐. 이거 뭐 살아있는 저기. 어머 야. 여기 가오리들 좀 봐. 어머 상어도 있고. 세상에. 어머 세상에. 어머 세상에. 진짜 이쁘다. 어디 갔어. 어. 다 살아있어. 여기 뭐 그냥. 이거 어디 갔어 언니. 화장실 갔어. 야 너무 예쁘네요. 이거. 그냥 여기 옆에서 곤드레밥 먹고 왔는데. 이 카페. 카페가 살아있네. 사람도 없고. 뭐. 이야. 어떻게 된거야. 이거 전부. 우와. 아 이런 카페가 있네. 이야 이거 이쁘다. 이런거 꾸미느라고 얼마나 해줬었을까. 여기. 원래 이런 수족. 수족관이었나보다. 당신처럼vem. 어머 너도. 나 왜 이리게 이쁘니 너. 야. 너 왜 이리게 새겼어. 아무야. 아구. 에라. 너 어디 짱뚱이 아냐 너. 우와. 아이구. 뭘 아는 놈 같다노. 이야. 너는 출연해도 되는구나. 아우. 아우. 어머머머 세상에. 아구. 나 야. 바다 이런데 많이 다녔어도 너는 또 처음본다 어떻게 뱀같이 이렇게 생겼어 애들은 너네가 생겼다 어떻게 쟤네들하고 너네 사냐 쟤네들하고 어떻게 너 살아 아이구야 세상에 애들 데리고 오면 딱 좋겠다 말미적 아이고 이런 것도 있고 성게 너 구속에서 쓰고 살아 아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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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아이 성게 여깄네 아이구야 이뻐라 색깔대로 밤새 언니 왜이렇게 이뻐 언니는 이런거 알았어? 어머야 아 이런게 유명해 어머야 여기도 이뻐 세상에 나는 얘들 사는줄 알았네 어? 살아있는줄 알았어 아니 여기 주인이 아주 치매가 돈 꽤나 썼네 어? 애들 데리고 오기 좋네 애들 아주 좋아하겠다 이제는 언니하고 한번 요렇게 한번 하자 오빠는 아빠 아이씨 아이고 좋아라 나 전부 이렇게 했다니까 오늘 아침부터 우리 신우하고 계속 일어나고